이런 거는요 처음 해본 사람들도 하고 애기들도 해 근데 여기에 나 이거 할래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얘가 딴 애는 농구 좀 했다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프로 성진대 혹시 모르시나요? 라스트 라스트! 제발! 프로 제발! 프로 제발! 저 심판이셔 포 역시 remarkably 최강 2공이 좋다니까 역시 remarkably 최강 만졌어 만졌어 일단 안심하고 와 진짜 첫끝발이야 끝발이네 좌절하고 계시잖아 아우씨 지금 좌절하고 계시는 거 안 봐 울어 지금 울고 계셔 아 차 울면 안됩니다 와 아무 필요 없는 한골이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많이 넣으신 분이 승리하는 걸로 어떠세요? 좋습니다 내가 먼저 쏠게 오케이 오케이 이게 먼저 쏘는 사람이 유리하네 잠시만 벌칙 말씀드릴게요 지시는 분 바이팅 타셔서 무승부 무승부하면 계속 배스파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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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셔서 맨 끝자리 앉으셔서 꿀티비 많이 구독해주세요 만세하면서 삼창할 이것도 최정점에 올라서 아시겠죠? 제일 올라갔을 때 꿀티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네 구독해주세요 샷! 헤헤 걸렸어 다시 으악 으악 야헤이 와 난 이거 안 맞나 봐 에헤이 에헤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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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킹 별로 더 쉽지 않았네 옥케 옥케 자 여러분 죄송한데 박시타님 예 바이킹 잘 타세요? 아 안되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토할토같이 세개 와우 와우 무조건 이겼어. 잠시만요. 승부차에 강하시네 승부차에 가야 돼. 그렇게 역시 안 맞춰. 나 돈을 올래. 또 돌려도 다 알겠어. 나 나중에 꿈 때문에 졌다고 하면 안 돼. 잠시만요. 매개를 다 넣어야지 이기는. 아 이거 안 되는 거야. 다 넣어야 되네 이제. 아이고. 어떡해. 두 개 쌓아야 돼? 쌓아야지. 도와줘. 아우 좋아. 마지막 꼭. 제가 졌습니다. 와우.